한국 전쟁 당시 대구의 모습이 생생하게 담긴 귀중한 사진 100여 장이 최근 발견됐습니다. 대구 교육 박물관이 관련 자료들을 찾아냈는데, 교육 자료와 역사 연구에 다양하게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도윤 기자입니다. 한국 전쟁 당시 유엔군으로 참전했다 전사한 인도군인 나야대령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개념비입니다. 낙동강 전투가 재혈했던 1950년 8월 12일, 칠곡군 외관 부근에서 전사해 다음 날 대구 범호동에서 화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이 역사 기록을 바꿀 수 있는 자료가 발견됐습니다. 나야대령의 화장식을 촬영한 당시 종군 기자의 사진인데, 정확한 촬영 날짜가 8월 16일로 기록돼 있습니다. 이 사진을 포함해 대구 교육 박물관이 해외 대학과 미국의회 도서관 아카이브 등을 통해 한국전쟁 당시 대구의 모습을 담은 사진, 100여 장을 찾아냈습니다. 전투를 며칠 앞두고 미사를 들이는 미군 장병들과 환한 미소를 띈 명덕초등학교 학생들입니다. 또 대구 식물원을 개낙하는 전쟁 고아들과 투징 베네딕도 수녀회가 파티마 병원을 세우기 전 운영한 공평동 무료 진로소까지. 전쟁통 속 대구의 생생한 풍경과 당시 대구에 살았던 사람들의 희노애락을 엿볼 수 있습니다. 대구 교육 박물관에서 발굴한 사진들을 통해서 우리 대구는 문화예술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피난민들을 품을 만큼 넉넉한 터와 품을 가진 도시였다는 사실을... 그동안 한국전쟁을 보는 시선이 전황에 집중돼 있었는데, 이번 조사는 당시 모습과 함께 정확하지 않은 역사 기록을 바로잡는 데 있습니다. 대구 교육 박물관은 수집한 자료들을 학생 교육과 전시용으로 활용하고 한국전쟁을 연구하는 국내의 연구진에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TBC 김돈입니다.